네, 안녕하세요. 채널K 앵커 김주연입니다.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방송할 때 보는 HTS 화면들 어떤 것들 보면서 시장을 읽는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시각 다른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는가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눈에 보고 싶잖아요.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릴게요. 네, 영웅문4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. 0298 이렇게 치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나와요. 11시 2분 30초를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시간 간격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30초 간격으로 조회 많이 되는 종목 다시 리셋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1분 간격, 10분 간격 또 당일 누적까지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어요. 30초 간격으로 설정해서 조회를 해볼게요. 지금 아난티, 특수건설, 고려시멘트, 성신영의 오늘은 이렇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. 삼표시멘트, 대아티아에도 있고 20위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난티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있어요. 오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. 뜨거운 종목인데 오늘은 그러한데 최근에는 어떠했는가 좀 시간을 늘려서 보고 싶잖아요. 이거는 화면 번호가 0796이에요. 아난티에 대한 최근에 수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개인, 외국인, 기관 나눠져 있죠. 금액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고요. 순매수 금액이에요. 외국인은 어제까지는 적지 않은 물량을 샀고요. 개인이 이렇게 많이 받아간 날도 있네요. 기관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누적 순매수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개인 수급, 외국인 수급, 기관 수급 이렇게 한 달간 누적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는지도 살피실 수 있습니다. 종목의 수급을 기관을 늘려서 보고 싶다, 추이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화면이 아닌가 싶어요.